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안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좀 그 긴 문장인 산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표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만 광고 문안은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 카피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든 것을 함축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니까 광고 문안을 만드는 일이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참 재미난 사례를 만났기 때문에 더불선거부정당 부정당이라고 제가 단정한 게 아니고 더불어선거부정당의 문문을 제기한 겁니다.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뼈 있는 공익광고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딴 설명 없이 문화일보야만 난 광고를 이렇게 실었어요. 광고 그 밑에 보니까 한 분이 최영희 시위가 더불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표입니다. 모두 영창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없고 선관이 조작 컴퓨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문안이니까 상시하게 읽어봤는데 광고 문안을 이렇게 멋지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 문제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딱 떼가지고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부정선거당 아닌가 넘치는 국민주권 도덕질 혐의 온 국민이 분노한다. 지연제를 국민 앞에 자백하라. 이런 내용은 이제 됐는데 이 카피도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핵심적인 사안들은 다 올렸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문재인 친구 당선을 위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확정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과 양정철과 이건영이 주도한 4.15 총선거 사전투표 조작 60여 명 이상 부정당선 혐의 확정이 안 됐으니까 혐의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의 몸통 긴만배 가짜 기자회견과 대장동 용석열 게이트 허위보도 조작 혐의 확정이 안 됐으니까 혐의라고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인과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혐의. 문재인의 양산사자가 내년 총선거 부정선거 모의총본부이고 북한 중국과 내통하고 있다는 공작간 tv 유튜브 방송 보도의 사실 여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경욱 그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박주현 그다음에 노재동 최광 교수님 고문단장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여러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문재인의 양산사자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유보적입니다마는 선거와 관련된 부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강국 카피를 참 잘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선거건 간에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선 신출 기묘한 그런 능력이 있기에 사전투표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데이터는 여러분들 자연수이자 무작위수가 돼야 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선거데이터가 자기적인 숫자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가 선관위가 목적어 선거데이터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이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선거데이터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좀 풀어쓰게 되면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자연수가 아니고 규칙 관계식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더불음주당은 뭐죠 공짜표를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조선 후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조작하기도 쉽지만 분석하기는 것도 쉽죠.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제야 전문가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를 2016년부터 다 분석한 거 아닙니까. 분석해보니까 2017년부터 항상 사전투표 득표수의 공짜표를 듬뿍 여러분들 훔쳐가는 쪽이 더불음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더불음주당은 더불어부정선거당 아닌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그냥 예의상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항상 공짜표를 그렇게 가지냐 이야기죠. 더불음주당은 교육감 선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거나 전교조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짜표를 받느냐 이야기죠. 기하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과정을 여러분들 그냥 약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서 그 작업을 주도한 선관위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한 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절망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선관위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겠습니까. 누구 오다를 받았겠습니까. 선거부정회가 누가 여러분 가장 큰 덕을 봅니까. 더불당 사람들이 가장 큰 덕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해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입에서 좌파 장기 집권 30년 50년 논이 나온 거죠.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호중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인영이지 않습니까. 실무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건 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건영 전략기획본부장이자 민주연건 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깊게 관여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체제를 그냥 납치하기 위한 마지막 수수인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참 잘 만든 광고란 겁니다. 광고를. 여러분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징글징글합니다.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하고 그 선거 도덕질을 7번 8번 해도 수수한 번 얻고 참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항상 융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계속해서 진군을 해나가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나라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상반기에 발간된 도덕놈들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뭐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선거 이름 조작한 사람들이 왜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러분 역사학에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분이 26년에 여러분들 노작이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통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